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를 도대체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참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인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참 우섭단 말이죠. 김기현이 나경원을 제쳤다. 그다음에는 갑자기 안철수가 떠들마는 안철수가 김기현을 역전했다. 그리고 갑자기 젊은 친구인 천하람이 3등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통계학을 이해하는 것은 세계의 여론조사에서 표본수가 한 천 개 내외지만 모집단을 판단하는 데서 천 개 정도의 표본의 수를 가지고 판단할 때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판단이라는 것이 아주 크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A라는 사람을 지지했다가 갑자기 며칠 시에 B라는 사람을 갔다가 또 갑자기 뭐죠? C라는 사람을 갔다가 이렇게 되기가 힘든 거죠. 오늘 보니까 리얼미트라는 그런 또 여론기관에서 여당 지지층 대상 김기현 45.3% 안철수 30.4% 오차범위 밖 역전. 이 리얼미트라는 데가 문정권 하에서 굉장히 이렇게 명성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지 못한 명성이. 여론마사지를 할 때 항상 리얼미트가 여론을 띄우고 여론 그다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리얼미트 이렇게 하면 여론마사지의 선봉장 대장격 정도로 저는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리얼미트가 여건을 또 이렇게 많이 돕는 모양입니다. 여당 지지층들 그러니까 항상 명분만 쓰면 항상 여론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명분을 쌓는 겁니다. 명분을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여론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여론조작 제조공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전 조사에 비해 가지고 김기현은 9.3%가 오르고 안철수는 12.9%가 내리고 제가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공병호 tv에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 표본수가 클 때는 거의 변동 을 안 하거든요. 지지도 같은 것이 대부분 오차범위 낸데 이렇게 뭐죠. 천 명 정도 지지를 조사했는데 며칠 사이에 김기현의 여러분들 지도가 9.3%포인트 올라가고 안철수가 12.9% 정도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대개 우리가 오차범위를 0에 3% 정도를 잡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가 힘든 거죠.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뭐 많은 것을 믿을 수가 없지만 그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참 없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바뀌네요. 김기현의 역전당한 안철수 강성 비윤축 이탈 여당 지지층 대상 김기현 45.3%포인트 안철수 30.4%포인트 오차범위벽 역전 리얼미트가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입맛대로 여론조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뭐 여론조사하는 과정을 속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정적인 표현을 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한민국의 당대표 경선이나 아니면 공직선거나 간에 선거를 앞두고 항상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을 마사지하는 그런 냄새가 너무 많이 풍기니까 사회라는 것이 뭐 누가 되든지 간에 공정한 여론조사 공정한 그런 선거 이런 부분들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며칠 사이에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만들기 나름이라는 거 아닙니까 만들기 나름이라는 거지 말이 참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 엎치락디시락 김기현 안철수 컷오프 여론조사에서 올리는 눈길 이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가 국힘당에 원하는 것은 현재 뭐 공직선거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대표 경선 정도라도 공정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실상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기대하고는 조금 원감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어차피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좀 더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저쪽에서 안철수 중심으로 뭔가를 이렇게 꾸미니까 역공장이 좀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여론조사 기관들도 살아있는 권력을 감하게 반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